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모두 14명입니다. 그런데 오는 7월에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에 퇴임하는 대법관이 2명인데 여기에 지금 8명이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체제 하에서 마지막으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명수가 제청하는 대법관이 또한 더불어민주당 성향 또는 좌파 성향 이렇게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하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8명 중에 지금 누구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 흘러노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흘러노는 이야기를 보면 김명수가 마지막으로 진보 성향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연구회 이런 데 민변 여기서 주로 활동한 사람을 두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상 김명수가 제청하는 대법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너무나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나가면서 김명수는 오는 9월 달에 임기가 끝납니다. 9월 달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종화 이 두 사람의 대법관에 대해서 임사권을 행사하길 텐데 거기에 지금 후보가 8명 올라와 있는데 이 8명 중에 상당히 자아편향된 특정 이념에 경도된 두 사람을 김명수가 제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서 중도 보수 성량이거나 또한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가 배제가 됐고 그래서 김명수와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또는 성향이 비슷한 일부 인사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김명수가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고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최근에 불거진 채용비리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8명의 후보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그리고 신숙희 양령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보지법부장판사가 최종후보군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지금 김명수가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이념성량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명 중에 7명의 대법관이 우리범이나 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사실상 진보 성량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14명 중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그중에 지금 김명수가 두 사람을 제청하는데 이 제청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부 관계자는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추락한 법원의 권위 회복과 그리고 판결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김명수는 특정 성향의 연구의 소속이거나 민변 출신 등의 진보 성량 인수를 주로 법관, 대법관에 제청해 왔고 문재인도 이를 수용해서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김명수를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에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 성량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을 지냈습니다. 나머지 대법관도 주로 중도 성량으로 불러되어 있지만 현재 대법원은 진보 성량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 지명복이 난인 헌법재판과는 달리 대법관의 경우에는 제청권과 임명권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임명권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장영수 고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국무총리도 국무위원회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에, 현행법상에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김명수의 임명 제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김명수가 제청하는 대법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대법관이 다를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MB 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그리고 MB 사이에 비슷한 문제가 불구해졌습니다. 2009년 8월 달에 대법관 제청 당시에 청와대에서는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난석을 피웠습니다. 이후에 보름 가까운 추가협의 끝에 길전 법원장이 아닌 민일령 당시에 청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협의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 일방적으로 김명수가 제청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특정 이념승장을 가진 인물이라면 제청한 사람이라도 임명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로 내일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2명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한 A 판사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인 B 판사도 거론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재판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문재인 취임 1, 2년 차에 임명된 대법관 5명은 전원 합의체 판결 10건 중에 7건의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두고 법원 안에서도 진보 벨트를 짰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대법은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대법관에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의 재판이나 또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두고 대법원에 여권 인사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결일이 아니라 정치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가 밀어붙인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게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내용이고 이 내용은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가기 전에 알바퀴 인사를 해놓고 간다면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정을 보면 지금 7월에 조재현, 박정환 이 두 사람이 물러가게 되고 9월에는 김명수가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6명이 또 대법관이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모두 14명의 대법관 중에 13명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뀔 인 중에 이렇게 김명수가 알바퀴를 해놓고 갈 경우 이거를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누가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알바퀴를 할 경우도 그런 식으로 특정 이념 승약이라서는 대통령이 그냥 거수기로 재청한다고 무조건 임명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인사를 임명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망쳐놓은 대법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초유의 거부권 행사인데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사법부의 한쪽으로 쏠림 현상을 바로잡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